남친 태희 씨, 꿀 성대로 가수 소환이 모두 가능하다고. 아 이승환, 신승훈, 민경훈, 박효신 모창이 가능하다고. 조금만 바꾸면 다 똑같아요. 이승환 씨의 모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런 게 이제 좀 달라서.. 코를 걸면서 바이브레이션을 애애애애애야를 해줘야 돼요. 염소 아닌가요?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노래로 들어가면 비슷해요. 그래요? 도망치지 않으려. 어머! 어머! 비해가지 하느려의 오! 신기하다! 민경우 씨랑 바이블라 씨 좀 더 거칠지 않습니까? 경훈이는 너무... 왜? 거칠지 않습니까? 경훈이는 너무... 저 어디 가요? 다리 지났어요. 다리 지났어요. 다리 지났어요. 박생이 왜? 왜? 저기요! 배우야! 배우 씨! 배우 씨! 집에 가면 안 돼! 배우 씨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풀어줄게! 풀어줄게! 지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? 그래! 진짜 긴장 많이 했잖아! 발부터 꼬인 거야! 괜찮아요? 깜짝 놀랐네! 얘가 갑자기 일어나서 좋길래 깜짝 놀랐네! 나는 우리도 안 시켰는데 성대모사를 하는 줄 알고 야 역시 그랬다! 난 얘가 민경훈한테 내가 할 줄 안다! 이걸 할 줄 알았어! 민경훈 씨는 바이블라 씨는 경훈이는 너무... 민경훈 씨는 경훈이는 너무... 진짜로! 나 진짜 화난 줄 알았어! 괜히 레오 걸 내가 준비했으면 화났나 싶어! 아유 쟤깐데! 민경훈 좀 들어도 돼요? 아니야! 아니야! 나 화난 줄 알았어! 켄희 씨! 민경훈 씨! 할 거 같아! 미안해! 민경훈 씨! 아 귀여워! 민경훈 씨 바이블레이션 하나 아 귀여워! 경훈 씨는 일단 이 고음일 때 음에 따라서 손만 올리시면 Far away! You're my sunshine! 민경훈 씨가 제 군대 6개월 선임이셔서 제가 군대 4둠 올렸더니 스탠드 마이크로 본인이 내려가는데 본인이 내려가는데 본인이 내려가는데 아 바로 왜 You're my sunshine! 아 웃기다 아 역시 아니 반면 근데 성혁 씨는 옛날 사람이네 왜왜왜왜 박영규, 김종사 성혁 씨는 반해하신다고 오 박영! 아니 그새 진짜 안 해봤는데 뭐예요? 아 아니요 아 진짜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하네 네 너무하네 너무 해 이거 그... 오랫동안 안해서 그치 목이 안풀렸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모르지 몰라 몰라 혹시 녀석이 이게 뭐냐잖아요. 이게 뭐예요?